자, 이박사쌤입니다. 4월 8일에 있었던 국가직영어 해설에 들어가겠는데요. 전반부는 독해 지문을 뺀 나머지 10개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Antimate, 이건 중3단어지요. 아주 쉬운 단어고요.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죠. 보자마자, 그죠? Nosey 하면 캐묻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close 하면 가까운, outgoing, 밖으로 나가, 외향적인, considerate, 사려깊은 이런 뜻인데 바로 답은 2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Intimate이 뭔 뜻인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 컨텍스트, 문맥을 보고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Jane은 Wanted to have a small wedding, small wedding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계획했던 거죠. 뭘, 자기의 가족하고 몇몇, 자기의 어떤 친구를 초대하는 걸 계획했을까요? 어떤 친구?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서도, 문맥을 보고서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킹까지 30초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Incessant, 이것도 쉬운 단어죠. Incessant, 끊임이 없는, 부단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임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Constant, 부단한. Rapid, 빠른, significant 하면 의미심장한, 중요한, 상당한. Intermittent가 뭐죠? 이건 조금 오래올라 말라 하는 단어네요. 간헐적인, 간헐적인. 보시면 Incessant Public Curiosity. Incessant한 그런 대중의 호기심. Incessant한 그런 대중의 호기심과 소비자 요구죠. 이 두 가지,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Due to는 뭐, 뭐 때문에? Due to the health benefit.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점, 뭘 가진, 더 적은 비용을 가죠. 더 적은 비용으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뭐 한 대중의 호기심과 소비자의 요구, 요게 has increased, 얘가 동사죠. 증가시켰습니다. Interest, 관심, 흥미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Functional foods, 개능성 식품에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어떤 대중의 호기심이에요? 끝없는 대중의 호기심. 부단한, 지속적인. 아하, 답이 2번이겠죠. 오케이, 3번 가봅시다. 3번 Hold Off. Hold Off.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 회사는 Hold Off 해야만 했습니다. The Plan, 그 계획을. 팬데믹,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갖다가 뭐 해야만 했을까요? Elaborate. elaborate, elaborate 하면 정교한 뜻이고 elaborate 하면 자세히 말하다, 상술하다. release 하면 방출하고 내보내는 거죠. release, 석방하다. modify 하면 수정하다. modify. suspend 하면 연기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뭐해야만 했을까요? Hold Off. 붙잡는 거에서 떼내? 아하,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면서 뒤로 연기하는 거겠죠. Put Off. 연기하는 거. 미루는 거. Put Off.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바로 농자들에게, 즉 사원들에게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는 거죠. Provider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이런 계획을 연기해야만 했다. 미뤄야만 했다. 오케이. Suspend.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3번까지 그냥 술술 나옵니다. 단 얼마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3번까지. 4번도 마찬가지죠. 4번은 Abide By. 야, 이거는 조금 암기한 사람이야. 금방 풀겠지만.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문맥을 보셔야 되겠죠. 보세요. 새로운 Regional Governor가 말했습니다. 거버너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That, yeah라고. 대신 날아갔겠죠. Say that. Think that. Believe that. 그렇죠? 자기가 그 결정을 Abide By 하겠다라고. 고등법원의 결정이죠. 뭐하는 결정이에요? 그 죄수를 갖다가 삭방하겠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갖다가 뭐하겠다?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 리포트는 보고하다. Postpone. 연기하다.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Put off. 그 다음에 announce. 알리다.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문제 푸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여기는 조금만 공부한 사람도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었을 겁니다. 네 문제는. 자, 5번. 자, 이게 바로 13시간의 기적의 위력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거. 이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옵니다 했는데 또 나왔어요. 사실 22년 문제에서 이걸 냈었거든요. 근데 또 냈어요. 이야, 출제위원들. 이거 출제위원한테 비난한다든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낸 겁니다. 보세요. 1번의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죠. 감옥적어 it. 아니. 그랬어요. 내가 줌 생방에서도 이거 했었거든요. 감옥적어 it. 아니.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it is 과거분사 that blah blah. it는 뭔 주어야. 가 주어. that 이하는 진 주어. 100%. 그렇죠. that 속에 무슨 문장 들어있다. 완전한 문장 들어있다 이거죠. that 속에 완전한 문장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that 속의 주어는 the biomedical view 얘가 주어죠. biomedical 관점. of organ transplantation. 장기이식이죠. 장기이식에 대한. biomedical 관점이죠. 뭐로서. as a bounded event로서. 그러더니 콤마를 딱 박아줍니다. 아. 여기 위치가 딱 나오죠. 학교법에서는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콤마 딱 찍었습니다. 쭉 따라가 보니까 콤마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아. 얘는 사이에 끼었구나.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대 속에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biomedical view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동사는 바로 컨실이 동사인 거죠. 그런데 biomedical view가 단수명사니까 컨실에 s로 붙여야 되겠죠. 숨겨.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그 과정을 숨겨버리더라. biomedical view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22년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한 번 출제했던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4번은 뭐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렇죠. 부사에 대한 감각. 오케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에 대한 감각이죠. 6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6번. 이것도 내가 줌 생방에서도 했고 13시간의 기적에서도 무지하게 강조했던 걸 그대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이랬어요. 보세요. 모든 assignments. 모든 과제가 expected. 예상돼. 투이할 것으로 기대돼. to be turned in. turn in이 뭐죠? turn in이 뭡니까? 제출하다죠. 제출하다. 제출하다. hand in이나 같죠? hand in.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그렇죠. submit. 제출하다. 지방직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죠. turn in. hand in. summit. 제출하다. 그래서 assignments는 제출이 되는 거니까 big turned in이죠. 그래서 정각에. 제때. 모든 assignments가 기대돼. 제출될 것으로 기대돼. untime. 제때. hardly. 아, 이거 보세요. hardly 또는 scarcely죠. hardly나 scarcely. had 주어 pp. 그 다음에 when이나 before. 야, 이거는 어제 그저께 국가직 대비해서 내가 총정리를 했는데, 생방으로. 바로 그때 이거 나옵니다. 그대로 나왔네요. had 주어 pp.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hardly나 scarcely는 이거로 바꿔도 괜찮죠. no sooner. no sooner로 바꾸면 이 뒤에는 뭐가 등장해야 돼. 그렇죠. then이 등장하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앞쪽 하자마자 뒤쪽에. 이게 1번, 이게 2번. 그래서 hardly had I closed my eyes. 내가 내 눈을 감자마자 I began to think of her. 나는 그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쉽죠.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그 브로커가 이것도 제가 어제 그저께 총격리하면서 나옵니다. 하니까 나왔어요.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할 때 쓰는 거죠. 여기 주장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할 때 쓰는 거죠. 이 동사는 that 뒤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멈할 것을 주장하다. 마땅히 멈할 것을 요구하다. 마땅히 멈할 것을 제안하다. 마땅히 멈할 것을 명령하다 해서 that 뒤에가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should는 자주 생략되고 동사원형만 남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여기를 갖다가 어, 3번이 틀렸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C니까 by S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3번에 답을 딱 했는데 어, 3번이 틀린 거 아니었네?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 동사에 대해서 암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선생님들의 책에는 조동사 편에 나오죠. should의 용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she, 여기가 should 이렇게 되죠. should, 그렇죠? she should buy 이렇게 돼야 되는데 should는 생략되고 by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 주식을 살 것을 권했죠. immediately, 즉각. 됐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문장이니까 4번은 그냥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4번도 놀랄 일이 뭐냐면 선생님이 13시간의 기적에서 굉장히 강조했고요. 보통 선생님들도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사역동사 have에 대해서. 그리고 그저께, 어제 그저께 선생님이 총정리하면서도 이걸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a woman,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입니까? with a guy 끄는 전면구, 달라붙었죠? the tip of a pencil, 연필 팁이니까 연필심이죠. 연필심이 꽂혀있는 거죠. 당연히 과거분사죠. 그녀의 머리에 꽂혀있어요. 연필심을 머리에 꽂힌 상태로 가지고서. 이게 바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부대 상황, 뭐 이렇게. 근데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나옵니다. 이거. 이거 사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거. 영장 문제에서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또 냈네요. 이야, 이 출제위원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로 여기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고, ed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다, 능동적 설명일 때는 ing죠. 목적어 뭐뭐 돼, 수동적 설명일 때는 과거분사죠. 수동적 설명일 때는 과거분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연필심은 꽂혀 있는 거니까 과거분사, 수동적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연필심을 꽂혀 있는 상태로 가진 여자가, 그래서 finally, 마침내 가졌다. 그것이 제거되는 상황을. 아,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 have에 대해서 너 제대로 아냐? 이걸 출제하고 있는 거죠.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로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과거분사 ed가 올 수도 있죠. ed.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라 해건 뭐뭐하게 하다, 사역동사, have다 해가지고 중3 때 나오는데, 목적어가 뭐뭐하다, 능동적 설명일 때는 동사원형이죠. 그리고 뭐뭐돼, 뭐뭐뭐해져, 수동적 설명일 때 과거분사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잘려, 방은 청소돼, 책은 재본돼, 사진은 찍혀, 수동감각, 과거분사. 그래서 그것이 제거돼, 아니까 removed 해야 되겠죠. 과거분사를 쓰셔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7번에 와 있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랬죠. 7번, 여기에서 헤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아는 게 있다면 애매한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 생기초죠. 내 고양이가 3배만큼 뭐하다? 늙었다는 거죠. as,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그대로 써라. 그래서 이 비교급에서는, 비교에서는 비교 대상을 정확히 알아. 내 고양이하고 그의 고양이죠. his cash이죠, 원래. his cash인데, 그의 것함이라고, his라고 한 거죠. 그의 것. 그래서 1번은 명확하게 맞았습니다. 2번 보세요. 우리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해요. 끝내야만 해. 이달 말까지 그랬는데, 어? until, 뭐뭐까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뭐까지가 by도 있죠. by, 뭐뭐까지가 by도 있습니다. by와 until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아마 2번 바로 골랐을 겁니다.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약간 까다로운 걸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은. 2번은 일단 체크를 해두고. 3번 가봅시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그녀는 머리를 wash it, wash it. every other day 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격일로 말이죠, 격일로. every other day. 격일로 할 때, every other day. 격일로, 그렇죠? 이틀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면 인케이스를 써야 되잖아. 인케이스 주어동사, 그렇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헤드베라담에 동사원형, 이런 거 아냐고,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지금?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 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until하고 by하고 차이점 뭐예요? 간단합니다. by는요, 뭘 끝낸다, 종료, 완료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until은 뭐냐면요, 지속적인 의미, 시간의 지속. 그래서 stay라든가 또는 wait, 이런 것하고 어울립니다. stay라든가 wait,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 이런 것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대화체를 3개나 냈어요. 3개나. 자, 그냥 주려고 낸 거죠, 사실. 이 시험은 좀 애매한 것은 좀 애매하게 쫙, 어렵게 쫙 내고요. 쉬운 것은 졸라게 쉽게 냈고, 극과 극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0번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여기만 읽으면 되죠. 빈칸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 새로운 스킨크림을 샀답니다. 드럭스토어로부터 어저께. 그런데 그것은 리무브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모든 주름, 그리고 피부로 하여금 look much younger. 훨씬 더 젊게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아, 끝내주는 크림이네요. 이런 크림 있으면 나도 쓰고 싶다, 이거. 음? 스킨크림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말. Why don't you believe it? 왜 너는 그걸 믿지 않니? 그렇죠? 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에이, 설마? 난 안 믿어. 왜 안 믿는 건데? 내가 읽었다니까? 블로그에서? 이래된 거죠. 그렇죠? 난 안 믿어. 이게 들어가겠죠. 난 안 믿어. 에이, 설마? 난 안 믿어. 이게 몇 번이냐, 이거죠. I don't buy. 나라면 그거 안 산다. 안 믿어. 1번이 벌써. Too pricey. 너무 비싸.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I can't help you out.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야. 당연히 여기는 묵력상 파술. 내용, 대화 내용 보세요. 이건 아주 쉬운 거죠. 나라면 그거 안 사. 안 믿어. 이 말이죠. 11번 봅시다. I'd like to go.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초론이죠. 나 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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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구경하러 가고 싶어. 너는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강하게 제안하는데 너 있잖아. National Art Gallery 방문해 봐. 그랬더니 Oh,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그거 말고 또 그 밖에 또 내가 뭘 또 체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합니다. B가 뭐라고 하니까 A. A를 잘 바라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은 없는데. 그럴 시간은 없는데. 나 3시에 클라이언트 만나야 돼. 그럴 시간 없는데. 여기서 뭘 추천해 줬을까요? 뭘. 좀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맞죠? 그렇다면 선택지를 골라야 되겠죠. 이거는 지도야. 어떤 지도인데. 너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지도야. 뭔 소리야 이거. 쓸데없는 소리죠? 가이드가 달라붙은 투어. 리버파크까지. 요거 해봐. 근데 오후 내내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It takes all afternoon. 시간 겁나 걸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는데. 나 고객 만나야 되거든. 이렇게 된 거죠. 답이 벌써 2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아주 고맙게 된 문제죠. 12번 갑니다. 12번만 하면 이제 10개 문제를 끝장낸 거예요. 작살낸 거죠. 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건 뭐냐 이거죠. 아마 이 문제를 대하면서 1번에서 1번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1번에서. 아, 일본이 무슨 말이야? He is finally in a hit movie. 그럼 마침내 hit movie 속에 들어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아, 그가 마침내 hit movie에 나왔다는 거죠. 아, 그 사람 그걸 갖다가 made 상태로 얻었다? 아, 만들어진 상태로 얻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몰르면 넘어가세요. 아, 그 사람 이제 다 갖췄네? 이런 뜻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것에 있어서 보나마나 답을 줄 거야. 다른 것이 명확하면 이번에도 답을 치면 되죠. 그렇죠? 보세요. I'm getting a little tired. 아, 좀 피곤해지고 있네. 아, 그래? 그럼 let's call it a day. 그만합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루라고 부르자 이거죠. 이제 그만하지 뭐. 그래서 그만합시다. 아, 좀 몸이 피곤해져. 아, 그만하자 이 말이죠. 딱 맞잖아요. 그렇죠? The kids, 아이들이 birthday party에 갈 거래요? 그랬더니 아, 그것은 케이크 한 조각이었어. 아, 졸라 쉬웠어 이 말이잖아. 뭔 소리야 이거? 아이들이 birthday party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 졸라 쉬웠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렇죠? 오케이? I wonder, 나는 궁금해. 왜 그가 집에 갔는지 일찌감치 어저께 집에 갔는지 궁금해. I think, 내 생각에는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렇죠? He was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에 있다. 별로 몸이 안 좋다 이런 뜻이죠.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 내용이었어요. 전반 내용은 지금 내가 독해 빼고 나머지를 다 해드렸는데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다. 전제가 뭐냐? 일단 영어의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찍었을 거고 그래서 13시간의 기적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후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 water, some coffee 하고 후반에서 봅시다. λα goodness. 네 cutting.